오늘은 운명의 운명 운명을 바꾸는 기도연불인 관세음보살 자련화수진언을 2시간 독성을 하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 꿈에 그리던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원하신 분은 이 진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면 사주팔자가 필요없이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매우 짭지만 미묘한 효염이 있는 진언이므로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커져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흔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불립니다 관세음보살은 천계의 눈으로 묻 중생들을 살피시고 천계의 손으로 중생들을 고통과 고난에서 구제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보살님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련화수의 자아는 자죽빛 또는 신선, 제왕을 표현합니다 련은 연꽃과 연밥, 연시를 표현을 하고 화는 꽃이 핀 것과 아름다운 꽃의 빛깔을 표현하며 수는 손을 표현하고 강한 힘으로 휘어잡고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진언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말씀과 진실하고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무구산매를 얻을 것이며 모든 천용들이 존경하고 복종하며 연꽃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제왕의 강력한 가피로 기도자 앞에 집금강수 보살과 그 권석들이 나타날 것이며 천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진실하고 참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귀신, 야차 등이 모두 순종을 하며 원하는 일이 뜻대로 즉시 이루어지며 천, 용, 야차, 가루라, 김나라, 야수라, 마후라가와 신선, 체녀, 사문, 바라문, 찰제리, 구강, 왕후, 재상,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자의 뜻을 따라주어 만사가 순조롭고 일체의 여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진언을 2시간 복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래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 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 도량입니다 법문을 들으시면 인생이 변화되므로 법문 시청도 적극 권유 드립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경개 무상심신미묘보 백천만돔난조 악음문견득수지원 내 여래 진실로 이게 법장전 오 마라나마라다 오 마라나마라다 꿈에 그리던 불보살 입을 만나 뵙고 가피를 입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관세음보살 잘련 완수진원 베랑사람으로 오 마라나마라다 음사라사람 하라 바라나 가라 훈반다 음사라사람 하라 바라나 가라 훈반다 옴 사라사라 바라 가라흠 반타 옴 사라사라 바라 가라흠 반타 옴 사라 사라 봐라 가라 훈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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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사라 사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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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훈받다 가라 remote 그 は 가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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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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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